안녕하세요 저는 돼지이 커리오라카 제가 이거를 바를 줄이야 어? 뭐가 이렇게 찐덕찐덕하냐 귀신 공포물과를 할 거라서 제가 공포물과를 할 거라서 이제 이걸 바르고 공포물과를 아 귀신으로 분장을 해서 죄송합니다 말 취했습니다 어제 말 취해가지고 얼굴만 둥둥 떠다니는 귀신으로 분장을 해서 동생을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하하하 웃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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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하하하 무섭지 오긴 왔던 거야? 언니 아니 그 뒤에 확인하기가 너무 무서운 거야 그 다음에 너네를 만났는데 너무 뜨끔한 거야 어어 근데 저희는 오히려 언니가 남자랑 조현대한다고 내가 진짜 술을 끊길 잘했다 이런 사람은 술을 먹으면 안 돼 아 근데 저희는 뭐 첫은 아니 뭐가 좋아 언니 인성도 한 번쯤 할게요 10월에 진짜 너네 먹고 싶은 술집 가서 내가 진짜로 진짜 밤사가 우리 진짜 밤사까지 힘들어 젤 확실하다 진짜로 근데 여기 혼자 있으면 좀 무섭네 아 개무섭지 나 저번에 우리 여기 쓴다고 했을 때 민우 언니랑 둘이 들어왔는데도 너무 무서운 거야 졸라 무섭다니까 네 언니 왜 이렇게 들어왔냐 왜냐면 누가 뭐 돌리고 있는 거 아니야 재밌네 재밌네 여기는 언니 항상 음침해서 비 오는 날에도 무서울 거 같아 졸라 언니 요즘 비 존나 많이 그러니까 천둥번개 소리는 안 들려 떨어진 소리랑 사람 발자국 소리가 들려가지고 아 사람 발자국 소리 너무 무서워 진짜 소름 돋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고 얘기해 여기 뭐야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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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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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나 진짜 깜짝놀랬어 언니 이런 얘기야 근데 요즘 비가 많이 와서 그럴 수 있어 나 덤 걸린 거 같아 오늘도 비 와서 그런가? 아니 근데 사장님이 그랬었어 비 와서 계속 여기 물도 조금씩 새고 그래서 좀 그럴 수 있다고 그렇지 무서운 얘기 하자마자 이러니까 너무 무섭잖아 언니 아 잠깐 이런 얘기 하지마 나 진짜 난 무서운 얘기도 못들어 언니 저는 여기에서 생활하는 사람인데 언니 지금 나 진짜 못들어 내가 여기에서 생활을 해야 된다 언니 한 번도 이랬던 적 없는데 원래 정전 잘 안돼? 한 번도 된 적 없어요 지금까지 아 아직 나 진짜 겁이 많아가지고 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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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문에 지금 묵쥐 반지를 대만지고 있잖아 왜 그래요 진짜 묵쥐 반지 졸나 돌리고 있네 왜 그래요 언니 나 겁이 너무 많아 무서워요 진짜 범인줄 뭐야 저건? 아 여기 벌레들이 많아서 조금씩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치 너 거의 여기 살잖아 거의 무섭게 의자 버리자마자 이래요 아니 아니 의자가 계속 돌아가 왜 이러지 아니 뭐야 나 진짜 뭐야 왜 이렇게 돌아가 그니까 아까도 미흡하잖아 아니 그니까 이거 누가 돌리는 것 같지 왜 그러니 왜 이렇게 돌아가냐 그러니까 언니 나도 갑자기 돌아가 왜 이러지 아 잠깐만 잠깐만 아아 아아 아아아 아아아아 나아 아아 아아 언니 아아 나 빠져네 잠깐만 아 진짜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저 여기 있으면서 일했던 적이 없니까 너님 아 나 의자 꽉 잡고 있어 의자 꽉 잡잖아 뭐가 달라고 했는데 아 언니 잠깐만 있어 진짜요 언니? 어 얼른 와요 언니 예원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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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깜짝이야 아 잭아 부직포인이야 아니 뭐야 아니 이게 의사가 왜이래 대쉬하시네 난 그냥 써 먹어야겠다 아 잠깐만 나갈 것 같아 진짜로 나 이젠 나 이제 뭐야 이상한 소개들 못 갔지? 들었지? 뭐야? 컴퓨터 꺼내는 거 없어 컴퓨터 켜져 있는 거 없어? 아무것도 없어요 언니 차단계가 내려갔는데 어떻게 컴퓨터가 켜져? 너보다 아깝다고요? 둘이 같이 달려면 안 돼요? 위에 누가 있는 거 아니었대? 말짜고 소리였나? 웃음소리 아니었어 언니 그냥 나 이거 너무 좋은데 언니 누가 애기들 살아? 여기 위에? 웃어요 언니 밥 먹을 수 있겠어? 아 진짜 저거 뭐야? 꺼는데? 아 오늘 저거는데 쫄쫄이 쫄쫄이 아 쫄쫄이 비오면 원래 그럴 수 있어요 감남 참기고 말려 으악! 으악! 언니 나가봐 나가봐 제발 언니 나가봐 언니 나 눈을 어떻게 쏟아지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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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같이 나가려고 했는데? 네 나 근데 너무 힘들어 아프.. 한눈이 언니 앞이 안 보여요 아 잠깐만 공천장을 켜면 되겠네 또 그러면은 진짜 이번에 나가자 왜냐면 정전이 너무 많이 되면은 그치 위험한 거 아니에요? 어 위험해 으악!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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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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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진짜 가야 돼 괜찮아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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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으악!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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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usic 어험네 왜ja 왜해 저게 좋다 이상하テ discharged 아니 너 근데 안 보여 ollut 아니 non 저게 왜 안돼inson 천천히 봐봐 뭐야 야옹 호민 씨인데 왜 그래? 야야 이건 진짜 크다 진짜 크다 빨리 불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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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무서워 아 빨리 가 아 같이 가 아 같이 가 아 잠깐만 언니 이거 존나 무서워 이거 왜 한 거예요 언니 나 일상생활 하는 게 콜베이가 싫었던 거야 존나 무서워 빨리 불키러 가자 빨리 불키러 가 빨리 가 아 같이 가 나 밖에 못 나가 진짜 무서워 아 나 아직 못 나가 밖에 존나 무서워 언니가 하는 언니들이 한 거 아니에요 아 진짜 밖에 존나 무서워 내가 존나 무서워 나 지금 언니 진짜 밖에 존나 무서워 괜찮아 괜찮아 할 수 있어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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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괜찮잖아 거울 배지마 거울에 귀신 나오니까 거울에 귀신 나오니까 너 이제 사무실 쓸 때마다 무서울 거야 야 나 진짜 가슴 없다 긴장을 느끼는 거야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난 그 사실을 몰랐어 이제 와서 후회한들 뭐하리 나는 바보가 돼버린걸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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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